조울증 우울증 면담 기법인데요 제가 이제 저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를 결합 모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조현기질 또는 조울기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쟁사회에 취약한 또는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착하다 착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양보를 한다 비계산적이다 하는 건데 비추장적이다 하는 거예요 비표현적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에 매우 중요한 핵심축이 우리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주장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비주장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면 결국은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 이야기죠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의 커다란 한 가지 특성이 착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특히 조현병에서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 그리고 화목의 욕구 이런 게 강합니다 이 친구들이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특성도 있고요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그 다음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 간다 또 생각이 많다, 이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결함이냐 차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환경과 잘 맞게 되면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환경과 잘 맞는다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런데 이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으면 즉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삶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환경하고 안 맞아서 환경으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될 때에 결국 어느 날인가 드디어 자신의 그 스타일, 그 방식으로 버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엉뚱한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조증 증상이 올라오고 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들고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시점에서 그럼 뭐가 과제냐 지금 이 삶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발병하고 나서도 이후에도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것이냐 이것이 과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당사자의 역할이 있고 가족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자신의 내면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즉 내면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서 계속 원망하고 화내고 등등 이런 방식으로 내면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이 내면을 멈추고 선순화로 돌려세우는 것 이거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심하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멈춰야지 되겠다 계속 원망하고 남탓하고 하는 걸 멈춰야지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결심을 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때 이게 사실은 결심하기가 수월한 거지 지금 원망과 남탓하는 것과 화와 이게 가득 차 있는 애보고 무조건 결심하라 한다고 사실은 잘 안 되죠 결심하는 부분도 사실은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내면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스톱하고 긍정적으로 돌려세우는 건 이건 당사자가 해야 될 몫이다 하는 것이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환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양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내면이 양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환경이 양의 환경이 되도록 하는 건 이건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화로 돌아설 거냐 이게 과제다는 것이 왜 그래 낫는다는 것은 뭐냐 저의 생각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집이 집으로 비유하자면 다 무너져가고 있다 내지는 무너져 내렸다 라고 할 때 이 무너진 집을 어떻게 부분 보수를 하든 탁 털어내고 새로 짓든 간에 어떻게 새로운 집으로 지어낼 거냐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다시 내가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런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냐 하는 이것이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이야기도 앞에서 잠깐 했었죠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약물치료 그리고 잠 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저는 잠이 보약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면 한 바로 몇 달 안 지나서부터 바로 애 깨우고 바로 뭐라도 시키려고 하고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퇴원하고 한 석 달 정도까지는 푹 깨우더라도 한 석 달쯤 지나서부터는 자꾸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저도 가족 교육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고 처음 시작해서 10년, 15년 정도의 세월 동안은 깨워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많이 자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잠 줄이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잠은 푹 자기 해라 하루 20시간을 자도 그냥 자라 해라 1년을 하루 20시간을 자도 자라 해라 평생을 그렇게 자지는 않는다 잘 만큼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이 줄어든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는 동안에 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자가치료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억지로 깨우지는 마라 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낮밤이 바뀌어서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자게 해라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약 먹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만 먹으면 거의 대다수는 바로 자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정한 시간에 10시든 11시든 12시든 자게 하고 그렇게 자게 했는데 아침 11시까지 잔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낮 1시까지 잔다 낮 2시까지 잔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시간 남은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면 된다 잠은 푹 자게 해라 이야기거든요 약물 치료하고 잠은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몸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완, 휴식, 에너지 충전, 활력의 충전 그런 거죠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존중 등등 이런 방법들 환경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 지지적인 소속적당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 화목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진실성과 화목의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부터가 진실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돼야 되고 또 서로 간의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가족들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환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계속 가족들이 말 한마디 꺼내기가 힘들고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진실된 대화 솔직하게 말하는 그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무조건 안정이다 안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안정시켜줘야 된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야기고 바람직한 가족의 태도가 뭐냐 결국은 이런 가정을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주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봐서 화목한 가정 진실이 든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직한 가족의 태도인데 먼저 병치료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할 수는 안 된다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진실자 지원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약물치료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외에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가 보니까 상당수의 가족들이 어떤 자세력이 많으냐면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약도 가족이 들어서 더 늘렸다 줄였다 가족들이 약까지도 손을 대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려고 가족이 환자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야기가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교육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관계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오직 지지자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이 애의 어떤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든 그런데 의사는 면담 시간에 너무 짧아서 도와줄 시간이 없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사회복귀시설이든 어디든 하여튼 해서 전문가에게 교육자 치료자의 역할을 맡기고 가족은 순수하게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러라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보고는 무조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눈 감고 가라 증상에 대해서 무조건 눈 감고 가라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지하고 내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오직 이것만 신경 써라 그래서 특히나 발병 초기에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지가 나한테 와서 딱 붙게 만들어라 지가 나한테 와서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저절로 돼가요 그리고 딱 붙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그다음에 또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1급수 어종 3급수 어종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제가 볼 때는 3급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한 세상이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이런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3급수 어종인데 우리 이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1급수 어종인데 이 1급수 어종을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이들에게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데 맑은 물이라는 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진실된 환경 그리고 화목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갈등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자기도 남하고 못 싸울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서로 간에 싸워대는 환경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화목한 환경 진실된 자기도 거짓말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거짓말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도 진실되게 말하려고 하고 남들도 자신에게 진실되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우리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친구들 보고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너도 바뀌어서 저렇게 살아 이걸 우리는 지금 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1급수 5종을 3급수 물속에서 사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면서 우린 그걸 치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의 제 이야기는 이들이 1급수 5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1급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당장 이 세상은 3급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부터 화목한 가족 진실된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눈뜨면 갈 수 있는 곳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급수 3급수 어종으로 비유하는데 1급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만의 개선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틀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에 삐져나온 게 이 친구들이거든요 조현병 조울증 사회가 만들어놓은 틀에서 삐져나오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가 범죄자들 그래서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도소를 만들어둔 것이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삐져나온 게 바로 이 정신질환자들 조현병 조울증 같은 정신병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서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둔 거예요 교도소와 정신병원 이 이야기가 푸코가 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푸코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사회의 틀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인데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사회적인 기준에서 삐져나온 사람을 사회적 기준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역할을 의사들이 대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 삐져나온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내버려 두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큰 피해가 안 된다면 위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항상 증상을 보거나 당사자의 문제를 볼 때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뭐가 되느냐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놔놔도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는 건 뭐냐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심각한 자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또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에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강제적인 조치가 뭐냐 강제 2번이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은 건 다 내버려 놔놔도 된다 우리 망상 제가 볼 때 대다수 망상은 전혀 안 위험해요 우리 환자들이 보이는 망상의 98%, 99%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 없어요 환청 대다수 환청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문제시 삼느냐 그냥 망상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환청 듣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면 되지 다만 지가 괴로워서 도움을 청할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지 우리가 의논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 없애려고 왜 이렇게 기를 쓰느냐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서 잘 산다는 건 이런 거야라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애 낳아서 어떻게 어떻게 사는 표준적인 사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당사자한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건지 그거에 집중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남들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거 따라가려 하다 보면 골병 든다 그 이야기예요 뼈 빠지게 이거를 저는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이 친구들이 산등성이 길을 가다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저 밑에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직벽을 타고 올라오라고 요구하는 거다 그럴 필요는 뭐 있느냐 우리는 산등성이 길로 가고 지는 계곡 길로 해서 저 오라고 하고 그래 나중에 만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저는 이렇게도 비유하거든요 자 아무튼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된다 당사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 역시 비슷한 비유죠 사막과 와시스의 비유 그래서 가정이 아까 제가 했던 1급수 웅덩이라고 표현했던 걸 역시 와시스에도 비유하는 거예요 가정이 와시스가 되어야 한다 사회 속에 당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와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경청수용, 긍정적 관점 태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든지 얘가 앞으로 1년 뒤에는 뭐 해야 되고 5년 뒤에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 계획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아무 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당사자의 욕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본인에게 물어봐 주고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작은 거 하나부터 오늘 하루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또 뭐 할 거냐 뭘 먹을 거냐 어떻게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거냐 지한테 맡겨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부터도 그렇고 중요한 작은 의사결정부터 큰 의사결정까지 모든 걸 다 지한테 물어봐서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면 저절로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기 길을 찾아 흐리듯이 자기가 결국은 자기한테 적합하게 자기 길을 찾아간다 그걸 뭐 하러 가족이 들어서 또는 전문가가 억지로 끌고 갈라 그러느냐 저절로 저절로 지기를 가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정답을 안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과업과 가족의 과업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당사자의 과업은 네 가지다 아까 약물 복용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던가 앞에 나왔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약물 복용에다가 가족의 지원 플러스 사회적 지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인데 합하면 그냥 증상 관리에요 핵심은 그런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증상 때문에 위기가 오니까 위기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증상 관리에요 자기 증상을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증상이 휘둘리지 말고 증상을 자기가 조절해가면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그래서 이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치료의 핵심인데 이 중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 이 부분은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빼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약물 복용, 이건 자기가 먹는 약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죠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이거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족이 해야 될 과업은 크게 네 가지 하나가 수용과 지원 그 다음에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이게 가족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 이제 가족이 해야 될 가족의 과업이 있는데 수용과 지원,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불과 물의 비유를 하는 거죠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 또 가족이 부릴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발병을 했다 또는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가족들이 놀라서 바딱바딱 뛰죠 다들 발병하게 되면 가족이 놀래요 당사자 본인도 놀라고 하여튼 놀라서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 되는데 당사자가 발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하는 게 당사자가 지금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안정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안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흔히 종종 가족이 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놀라기 때문에 처음 초발했을 때 보면 또는 재발할 때도 그렇고 환자가 발병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족들이 불안해서 난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불안해하면 당사자를 제대로 안정을 못 시켜주는 거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사자가 가족한테 자기 속마음을 못 털어놓는 경우도 많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가족이 화들짝 놀라서 가족이 더 난리를 쳐대니까 못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가족이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당사자도 불안정해졌던 게 금방 안정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과 물에 비유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 것처럼 가족이 불일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족들이 연락 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상담센터에도 연락 올 때 다들 놀라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찌 되었거나 간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잘 안정시켜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든지 아 이거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라든지 이렇게 돼서 안심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왕왕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대처 방식이 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짝 놀라서 전화하는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입원시켜야 됩니다 뭐 어쩌야 됩니다 약 안 먹으려고 막 버티고 있는 놈을 약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약 먹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약을 쉽게 먹일 수 있으면 먹이죠 근데 안 먹겠다고 한사쿠 버티는 놈한테 약 안 먹이면 큰일 납니다 가족들은 더 지금은 어찌해야 되나 싶죠 또 입원도 마찬가지지만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입원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인데 입원 시켜야 됩니다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개사하면 가족들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약을 먹으라고 권해주는 것이고 입원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입원 시키라고 권해주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약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의논해줘야 되고 입원 안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의논해줘야 되고 아무튼 가족들이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끔 가족이 부를 때 전문가가 무리되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리되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것이 비수용이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는 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 돼 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되는 게 별로 없죠 안 돼 하면 별거 아닌 일이 엄청나게 큰 문제로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역으로 웬만한 건 전부 다 괜찮아 망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괜찮아 환청 소리 좀 들을 수도 있지 괜찮아 어떤 이상한 생활습관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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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안 괜찮은 게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되고 가족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돼요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할 때 그런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게 당사자 가족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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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용이다 하는 것이고 수용의 출발점은 경청이다 하는 거예요 경청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수용의 출발점이고 수용의 핵심은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수용이 된다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보면 너그러운 무관심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사소한 실수들 사소한 잘못들 사소한 문제들은 알면서도 입대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저게 너그러운 무관심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다 보고 있지만 하여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봤으면서도 못 본 척 해주는 게 저게 너그러운 무관심이고 감정은행 통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저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은행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에 좋은 감정을 내가 저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등등 이런 건 다 저금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혼내고 이거는 돈 찾아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되더라 보시라고 지금 땅통 통장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찌 됐거나 당사자의 마음속에 저금을 많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저금을 해야 되는 이치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저금하는 이유는 급할 때 찾아 쓰자고 저금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감정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두면 위기시에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좋으면 위기시에 환자가 가족들의 말에 잘 순응하고 그러니까 약 먹자 하면 약 먹고 입원하자 하면 입원하고 어떻게 하자면 하고 이래서 도와주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행 통장에 평상시에 저금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원이라고 하는 건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거다 역시 지원도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그런데 지원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제가 아까 수용에서의 핵심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했죠 지원에서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부모 자식간이지만 지인생은 지가 지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지가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지가 입고 싶은 옷 입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이죠 핵심은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사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지원하고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그리고 로저스의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로서 대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의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이에요 이 태도로 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족분들한테 당사자한테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무한정 잘해 주기만 해서 이게 잘해 준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환자한테 잡혀 사는 가족들이 꽤 있어요 절절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해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잘해 준다라고 하는 서로가 잘해 준다 좋은 관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모가 그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흔히 많은 가정에서 자식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벌컥 연다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등등 그래서 부모가 내 애는 내가 잘 알아 내 애는 그래서 내 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위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집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라 부모가 침범하지 말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결정권이 뭐냐 할 때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할 거냐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그게 자기결정권이에요 내 몸을 어디 둘 거냐 내 몸을 여기에 둘 거냐 저기에 둘 거냐 내가 내 몸을 오늘 집 안에 있을 거냐 집 밖에 나갈 거냐 서울 갈 거냐 부산 갈 거냐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내 몸을 어디 둘 거냐 내가 오늘 집에 들어올 거냐 외박할 거냐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자기결정권이라고 내 몸을 어디 둘 거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자녀 관계지만 자식의 몸에 대한 권리는 자식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조현병 환자고 조울증 환자라도 본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 내 몸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내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는 내 권리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결정권이에요 자녀가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몸에 대한 권리 시간에 대한 권리 그게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역으로 부모가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을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들어서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집들이 많아요 특히나 망상이 애가 망상이 있을 때 부모가 밖에 나가려면 부모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부모가 친구 만나려는데 어떤 친구냐고 죽고 치 물어보고 그 친구는 만나지 마라 그 아줌마는 만나지 마라 누구는 만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별의별 간섭을 해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밖에 못 나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한테 다 시키는 그러니까 부모 장에 가서 뭘 사와라 뭘 해라 뭘 해라 등중 완전히 이제 리모콘으로 부모를 시키고 사는 거죠 완전히 왕노릇하고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고 애가 병이 들어 있고 내가 돌보는 입장이고 내 몸을 어떻게 할 거냐는 나한테 권리가 있다 라는 걸 부모 스스로가 인식해야 되고 애가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할 때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나한테 달린 거지 내가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좌지우지 되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 선을 서로 간에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자녀도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상호 존중이거든요 이게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딱 꺼줘야 돼요 이 선은 못 넘어온다 내 몸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선을 딱 꺼주는 이게 한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게 이 네 가지죠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의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한계 설정 이 네 가지인데 그랬을 때 여기 환기에서 특히 중요한 초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자녀에게 안전하다는 느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신뢰감, 믿음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발성,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가족과 환자 간의 대화법에서는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심정 대화,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항상 이 부분도 보면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망상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환청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또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상 다시 물어 줘라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더 깊이 이야기해 애들이 입만 떼면 자꾸 더 자세히 물어봐서 더 많은 대화를 어찌 됐건 말수가 많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나 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의 안부를 물어 줘야 돼요 정서적인 표현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자면 부모부터도 정서적 표현을 자꾸 해 줘야 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떻다 해 줘야 되고 자녀에게도 그 감정에 대해서 자꾸 물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어적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훨씬 중요한 게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 눈빛, 말투 등등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특히 중요한 초점에서 감정 표현을 격려해 주셔야 된다 당사자의 자기 표현을 격려해 줘야 된다 앞에 이야기했던 비주장성이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인 성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게 해 줘야 된다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황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러냐 그러냐 라고 할 때 욕구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 이렇게 입을 대기 시작하면 이만큼 이야기가 나오다 말고 감정도 그렇고 욕구도 그렇고 나오다 말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격려해 주고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타부타가 없어야 된다 옳다그러다가 없었고 맞다 틀리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만 하면 그러냐 그러냐 더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쭉쭉 뽑아줘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을 했을 텐데 우리 당사자들의 비주장성인데 비주장성의 가장 낮은 단계가 침묵이에요 입꼭 다물고 말 안 하는 거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 이 침묵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지내다가 결국 발병 직전에 화부터 터져나오는 당사자들도 있고 더 이상 난 이렇게 못 살아 돼서 부모한테 덤비고 싸우고 폭력 행사하고 이래서 발병하게 되는 애들도 있고 내지는 발병하고 나서 치료받는 과정 중에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폭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늦으면 늦게 나오는 애들 한 10년쯤 지나서 폭력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폭언 폭행 뭐 이런 게 그런데 제 이야기가 입을 꾹 닫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욕하고 화내고 물컵 집어 던지고 또는 집안에 김을 다 때려 부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장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겉보기에는 이렇게 폭력이 막 나오게 되면은 병이 제가 병이 도졌다 재발했다 해서 부모들이 흔히 다시 재입원시키거나 약을 높이거나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상당수 부모들이 애들을 막 나무라는 방식으로 네가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면 되느냐 해서 갖다가 이걸 다시 누르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때 눌러버리면 나오다 말고 다시 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꾹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비록 폭력적인 방식이고 폭언이고 욕이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만 이것도 일종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난 감정을 표현을 못하던 애들이 비주장적이던 애들이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다 서투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서투르게 나오는 자기 주장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침묵도 그렇고 화내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다 비주장으로 엮는데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만 몇 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허용을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화가 나오면 지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 줘야지 돼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더냐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쭉쭉 다 뽑아 줘야지 되죠 이렇게 해서 그 화난 감정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지나면은 따박따박 말로써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게 주장력이 되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폭언 또는 폭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도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가 화내기 시작하면 저는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좋아지려고 한다 이때 잘해야 된다 부모가 이때 애를 나무라지 않고 애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줘야 된다 쭉쭉 뽑아 줘야 된다 고름 짜는 원리에 비유하거든요 고름이 이제 드디어 터져서 한번 고름 쭉쭉 짜줘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들은 우리 환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도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잘 돌봐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직장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흔히 애 돌본다고 직장 그만두시는 분들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편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꿋꿋하게 유지하시면서 애 돌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운동 취미 휴식 수면 등등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뜻대로 되는 게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힘든 감정을 부모 자신의 이 힘든 감정을 어디선가는 소통할 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할 것으로서 가장 좋은 게 가족 모임이에요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끼리 만나면 부끄러움 없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 자조 모임들을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 모임, 자조 모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돼야 돼요 자기들끼리 실컷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처지와 형편이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가족들끼리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야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보통 보면은 엄마만 온통 독박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버지도 나 모르겠다 하고 뭐 자식들도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역할 분담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 백날 역할을 나눠서 당신도 좀 병원에 갈 때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뭐 할 때 좀 같이 하고 백날 이야기가 소용없다 이야기인데 역할 분담을 하게 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손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독박을 쓰고 있는 부모가 어머님이면 어머님이 역할을 다 맡고 있다 라고 할 때 어머님이 뒤로 자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 이거 못한다고 자빠지면 아버지가 하든 누가 하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 맨날 엄마가 따라간다 이제 난 못 가겠다라고 이제 딱 손 놔버려야 돼 죽이 되건 마비 되건 그러면 지 혼자 가든지 애가 아니면 아버지가 따라가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부모가 혼자서는 나는 혼자서는 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박을 쓰고 있는 부모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24시간 애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을 못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있는 시간에 양을 줄이고 같이 있을 때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하는 게 제가 권하는 전략이에요 낮 시간에는 뚝뚝 애 떼 놓고 엄마는 엄마 뒤로 밖에 산책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밖에 나가서 혼자 시간 보내다가 출퇴근하듯이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질을 내보내든지 자식을 내보내든지 엄마가 집에서 나가든지 낮 시간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저녁에 만날 때 웃으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종일 붙어 있으면서 얼굴 항상 웃고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도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런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그 다음 가족 교육과 자조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가족 교육이나 자조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가 지식습득 또 하나가 정서적 위안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희망을 간직하기 하는 이야기인데요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해서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야기고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담 회복수기 이런 이야기인데요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또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인데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가족분들이 내 마음에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거든요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데 가족이 내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이 병이 낫는다는 희망이 없고 등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는 이야기는 희망을 찾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앞서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을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되고 다니셔야 됩니다 다녀보다 보면 잘 이 병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분들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회복수기들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죠 희망을 간직하기 그 다음에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했는데 새의 날개에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날개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가 자력,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기회 우리가 능력만 키운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두 날개에 해당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조력자 가족이나 전문가나 지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 그걸 키우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이건 조력자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거냐는 건 지가 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건 지가 정하는 거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저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4가지 요소입니다 그 그림으로 그려놨고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울증, 우울증의 경우 특히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삶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병과 삶이 병행이 돼야 된다 우리가 병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런데 병과 삶이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쪽에다가 상담을 할 때 초점을 많이 두고 의논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이게 이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4가지 요소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는 이 요소 빼고 나머지 4가지 요소는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야기 했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 잠깐 이야기 했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다섯 가지인데 약물 처방해준 거 빼고 나머지로 보자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보 제공이다 그들에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주도해지지 어떤 병이고 병을 어떻게 해야지 관리해 나갈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병에 대한 정보 또 병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정보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을 때는 일회성으로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는 어디서 그 정보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느냐는 정보의 출처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정보 제공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심리상담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사실은 늘 이야기하지만 약물 치료와 심리상담은 사실은 병행돼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약물 치료와 심리상담은 병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가족 지원, 기타 전문가의 지원이 붙여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리상담이 너무 소홀하죠 전혀 저쪽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죠 정보 제공 심리상담 심리상담 저걸 꼭 우리가 심리학자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주치의가 상담까지 해줘야 되죠 무조건 하고 병원에 가면 최소 30분 진료 미국이나 유럽은 무조건 30분 진료예요 우리처럼 5분 진료, 정신과예요 5분 진료, 10분 진료 이건 기절할 이야기예요 무슨 정신과 진료를 5분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최소 30분 진료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1시간 정신과 진료는 무조건 1시간 진료가 사실은 원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 할 때 최소 30분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약물 처방에 스스로가 자기들의 역할을 그렇게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국회에 가서 데모를 하던 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하던 우리 보고 5분 진료, 10분 진료를 어떻게 우리 보고 환자를 치료하라는 소리냐라고 우리가 최소 30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본인들이 항의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병원에 가면 의뢰껏 심리상담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진짜 30분 진료, 1시간 진료를 해주든지 아니면 광주 성요한 병원처럼 거기에는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실이 있고 옆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방이 네 방이 나란히 있어요 그게 한 섹터예요 환자는 가면 무조건 네 방을 다 거쳐야 돼요 의사만 만나서는 안 되고 의사 만나고 심리학자 만나고 사회복지사 만나고 간호사 만나고 그러고 나야 진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의사가 난 너무 바빠서 할 것 같으면 옆에 다른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재활훈련도 지금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재활훈련시켜준다 사회복지시서를 시켜준다 하지만 정말로 가장 낮은 수준에 정말 집에서 오갈 데 없는 환자들 와서 그냥 가장 낮은 수준의 재활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단계별로 엄청나게 고도의 훈련까지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필수인 사회에서 사실은 컴퓨터 활용법에 대한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건 무중자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정말로 이게 삶에서 자기가 다음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능 환자들이 있거든요 고기능 환자들한테는 고기능 환자에 맞는 재활훈련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야 되죠 재활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재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크게 볼 땐 두 가지다 하나는 일, 하나는 대인관계 이 두 가지 잘하자고 하는 거다 일 잘하게 하는 거, 대인관계 잘하게 하는 거 이게 재활훈련 프로그램의 초점이죠 재활훈련, 그다음에 기회 제공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재활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고 기회 제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동료 지원 우리가 동료 지원의 중요성도 동료 지원을 그냥 장식품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동료 지원이라고 하니까 같은 병을 앓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도와준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특히나 초발 환자들한테는 희망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동료 지원이 동료 출신들이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능력이 더 낫다, 성과가 더 낫다라고 입증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 방문 처음 가정 방문 들어가서 환자를 센터에까지 데리고 나오는 작업 이 작업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보다 동료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센터에 안착시키기까지 초기 첫 6개월간의 성과는 자격증 가진 전문가다 오히려 동료 지원가들의 성과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라고 할 때 우리 환자들만 동료가 아니에요 가족들도 우리 가족 지원가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가족들도 오랫동안 자기 애를 잘 돌봐온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 또 다른 환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환자들도 다른 환자들 다른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동료 지원가가 법적인 자격이 아니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법적인 자격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 병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대학 졸업했는가 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병을 앓은 사람들이 한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를 하면 법적인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적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개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메디케이드인가 하여튼 낮은 미국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하고 중간쯤 되는데 하여튼 일종의 보험이죠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바우처 청구 권한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전문가들이 맞지 않는 그들의 개업에서 주종이 되는 게 뭐냐면 쉼터예요 우리는 쉼터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병치료만 생각하지 그들의 문화활동 생활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병과 삶이 병행이 돼야 된다 했는데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게 청소년 문화센터 여성 문화센터처럼 우리 정신장애인 문화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동네 동네마다 쉼터가 필요해요 쉼터라고 하는 건 뭐냐 가면 그냥 편안한 의자들이 있어서 커피 마실 수 있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컴퓨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래방 기계에 있어서 노래 부를 수 있고 또 조금 더 넓으면 탁구 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여유 공간 그래서 몇 시에 와라 몇 시에 가라 없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갔다가 오고 싶을 때 커피숍 가듯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쉼터를 당사자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우리 바우처 카드 끓듯이 환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거기 가서 쉼터를 몇 시간 끄으면 몇 시간 이용해 놓을 만큼 그쪽에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개업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이런 쉼터 시스템, 동료 지원과 시스템, 쉼터 시스템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가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건강보험 숫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다들 전문가들이 쥐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나 환자들이 들어서 이 권한을 갖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에다가 보험 숫가를 책정할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 가족이나 환자들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약물치료, 그 다음 입원치료 전문가들은 무조건 입원치료 숫가 높이는 게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의 입장에서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떤 치료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가정 방문 진료예요 방문 진료, 무조건 방문 진료예요 방문 진료만 사실상 활성화시키면 그냥 정신병원 거의 입원실 깡그리 없애도 돼요 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문 진료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문제만 생겼다 하면 뭐가 문제 있다면 전화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데 전화만 하면 여기에서 두세 명이 득달같이 전화 오면 파출소에서 득달같이 나가주듯이 전화만 오면 득달같이 갔다가 출동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봐가지고 약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바로 약 처방해서 주고 이 약 가서 복용해 드세요 하고 현장에서 바로 약 처방해 주고 그러고 오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면 위기상황 만약에 입원시켜야 될 정도의 위기상황 매일처럼 한 번씩 집에 가봐주고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식으로 하면 입원 안 시키고 다 넘기죠 왜 못 넘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되면 되는데 방문 진료가 사실은 가족들 입장에서 제일 절실히 필요하죠 방문 진료가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할 거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여튼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할 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환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동료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센터에도 최소한 전체 직원들 중에 20% 30%는 동료가 직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제가 이제 아까 보면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쪽 조현병, 조울증 상담을 할 때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또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는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흔히 조금 소홀히 하기가 쉬워서 제가 아는 이야기는 확고한 삶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고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생략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앞에 제가 쭉 강의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강의하려고 했던 이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유튜브에서 촛불 배정규 치고 그 검색어를 치면 예를 들어 선순환적 생활 습관 또는 삶의 목표 이렇게 치면 그거에 대한 동영상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걸로 가름을 할게요 그냥 PPT 제목만 읽고 지나갈게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해서 크게 세 가지 개인과 관련해서는 자부심 그 다음에 관계와 관련해서는 좋은 관계 소속감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목표 달성의 촉진 요소 세 가지에서 당사자의 욕구와 재능 그리고 가족의 이해 지원 사회의 지원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 목표 달성 설정에서의 고려점 해서 팔마스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강의해 둔 게 없어요 근데 이 팔마스 이론은 워낙 유명하니까 인터넷에서 팔마스 치면은 PERMA에서 치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전 수립에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단계에서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려고 하면 전체적인 방향이 잡혀야 되죠 그게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은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의 컨셉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전체적인 큰 구상이 있어야 집을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구상을 이야기하는 그 큰 구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욕구 탐색과 직접 경험 그래서 그게 합해질 때 우리가 비전 수립이 되는 것이다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직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세상 구경을 자꾸 다녀야 된다 많이 너무 지금 아는 게 눈에 본 게 경험한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구경을 다녀야 된다 특히 어떤 데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창업 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거 보러 많이 다녀라 여기저기 다양한 세상에는 직업이 있다 다양한 그 직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러 다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 목표 설정과 실천에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출발점이 수용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현재 이 상태를 그대로 모든 걸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욕구 탐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전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이게 되고 나야 여기에 의해서 1년간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 각 영역별 목표 설정 작은 계단들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철저히 돼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기 전에 이 작업이 먼저 철저히 돼야 된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곧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목표 설정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조울증, 울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고 이것은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다 우리 회복 수기,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 성급되는 가장 강력한 선순환적 생활 습관 두 가지가 하나가 운동, 모든 종류의 운동은 다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산책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종교, 모든 종류의 종교는 다 도움이 된다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경 생활이다 이것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당사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당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환기에 놓고 조울증, 우울증, 증상관리의 노하우 일곱 가지 중에서 욕구 충족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영성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 정말 환기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회복수기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 언급되는 생활습관들은 글쓰기, 일기쓰기, 기록매모, 표현적 글쓰기, 감사일기 등등 글쓰기는 무조건 도움됩니다 뭐든지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기록하고 메모하는 거 매우 중요한 생활습관입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기록, 메모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 공부하기 책 읽기,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수학 공부 우리 당사자들이 다 공부에 취미 없는 거 아니에요 공부 추거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수학 공부 이런 게 취미여서 맨날 수학 공부하는 당사자들도 있고 아무튼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 그들의 회복수기에서 그 다음 문학활동, 시 쓰는 거, 시, 수필, 소설 쓰기 아무튼 문학활동, 음악활동,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 노래방 가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작곡하기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자기는 트로트 치료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몇 년 동안 그냥 노래방 가서 트로트만 계속 불렀다 그랬더니 좋아지더라 이런 당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방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처럼 노래 듣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악기 연주할 수 있으면 악기 연주하는 거, 작곡할 줄 알면 작곡하는 거 이런 거 다 도움되는 활동 미술활동, 그림 그리기, 만화 그리기, 공예활동 등등 각종 미술활동도 다 도움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영상 모기, 인터넷 검색, 인터넷상에서의 교류활동 인터넷 카페 활동 지금 인터넷 카페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카페가 다음 카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 다음에 살아의 열쇠 그 다음 우기모임 이런 카페들이 있고 네이버에는 조울증과 관련해서 코리안 매니아라는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중심이 되는 카페로 제일 규모가 큰 거는 아름다운 봉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너무 보수적이에요 거기는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데 아무튼 그런 카페들이 이런 카페 활동 도움되고 인터넷 카페 활동, 그 다음에 여행, 자동차 드라이브 하는 거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이거 다 도움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에 따라서 자기 청소 집안 청소 열심히 하고 했던 게 자기 도움이 됐다 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청소, 막노동, 단순작업, 아르바이트 이거 다 도움되고 그 다음 학업 취업 도움되는 거 당연하고 이런 것들이 회복 속에서 흔히 언급된다 그 다음에 앞에 소개한 방법들 이외에도 선순환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방법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순환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결심하기가 무조건 돼야 된다 결심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과 기록 매우 간단하지만 특히 근데 관찰과 기록을 하는데 병만 관찰하면 안 된다 자신의 삶을 관찰해야 된다 특히 삶에서의 긍정적인 요소 즐거운 요소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표현적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표현적 글쓰기는 표현적 글쓰기라고 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시간에서 아무도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서 타이핑을 하던 손으로 쓰던 간에 제목 하나 딱 적어놔놓고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그게 표현적 글쓰기예요 표현적 글쓰기가 특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때 속에 감정이 부글부글할 때는 표현적 글쓰기가 도움이 되죠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 직접 누군가에게 이걸 들어주는 사람에서 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말로 표현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글로라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의 표현적 글쓰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노출 자기 노출, 자기 개방 누군가에게 말로 털어놓는 것 그 다음에 주장 훈련, 자기 주장, 자기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 훈련 감사 훈련이라고 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자기 감사 일기 쓰는 것도 감사 훈련이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도 그 감사 훈련이고 누군가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 훈련이고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이라고 해서 나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이게 자비 명상이거든요 그런 방법 그 다음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 마음 챙김은 기본적으로 호흡이에요 자기 호흡, 그러니까 명상법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집중 명상이 있고 하나가 관찰 명상이 있는데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주제를 정해두고 거기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나게 우리나라 절에서 흔히 하고 있는 화두선,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집중 명상이에요 그거는 집중 명상은 뭐냐면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요 거의 나중에도 돌기 직전까지 가요 집중 명상은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루 종일 한 가지 고민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고민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질 거잖아요 집중 명상의 기법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승이 던져준 화두를 붙들고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먹는 것도 나중에 하고 완전히 그 생각에만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사람이 돌기 직전까지 가요 계속 마음이 갑갑하고 계속 막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탁 하고 터져서 갑자기 마음이 상쾌해지고 갑자기 지혜가 열린다 하는 게 그게 가나선, 화두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탁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 스님들 중에 그래서 뺑 도는 스님들도 많아요 스님들 선하다 말고 정신병 오는 스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이야기 우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한테 가나선, 화두선 이거 시키지 마십시오 이거는 도움 안 됩니다 해롭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가나선, 화두선은 시키지 마십시오 이야기이고 시키게 되면 집중 명상은 시키면 안 되고 시키려고 하면 관찰 명상을 시켜야 되는데 뭐를 관찰하느냐 기본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오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호흡만 계속 어떤 생각이 나든 내버려 두고 내가 호흡으로 자꾸 돌아오고 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호흡 명상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 집중하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코끝으로 공기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게 집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라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두 가지를 번갈아 하거나 동시에 하지는 못해요 코끝에 집중하든 배에 집중하든 흔히 좀 더 수월한 방법은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게 자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전 호흡에서 단전에 기를 모은다는데 이거하고는 또 원리가 달라요 기모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호흡에만 호흡만 계속 붙들고 놓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떠다니거나 말거나 간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호흡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남방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윗바사나 명상이에요 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마음챙김이에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명상하고 마음챙김 명상이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다만 이렇게 되죠 마음챙김이라고 쓸 때는 영어권에 한번 갔다가 다시 수입돼서 왔으니까 훨씬 더 간편화됐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간편화됐겠죠 그래서 윗바사나하고 마음챙김이 그렇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윗바사나 명상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불교 쪽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마음챙김 명상한다면 이 사람은 심리학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그런데 윗바사나라든 마음챙김이라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호흡명상이다 그런데 이 호흡명상을 할 때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좌선이 있고 움직이면서 하는 행선이 있고 누워서 하는 와선이 있고 등등 이렇잖아요 항상 명상이 가능한데 처음 초심자일 때에는 좌선부터 시작해라 하루 한 20분 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차차 시간을 늘려가라 이렇게 되는데 왜 좌선부터 시작하라 하느냐 하면 이게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좌선을 한다는 게 일종의 연습 시간이에요 이게 자꾸 돼서 연습이 돼야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자기 기거 동작을 하면서도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선을 애초에 안 하면서 나중에 명상이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계속 내가 스스로 의식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 알아차림이 되느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좌선이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선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단전이면 단전이란다 배가 호흡이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배에 집중하는 이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수월한데 행선을 할 때는 원리가 달라요 움직일 때 설거지 하면서 선을 한다 할 때는 항상 제일 큰 동작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 손동작이 제일 큰 손동작에 주의를 두고 하는 게 행선이에요 걸으면서 할 때는 걸을 때는 다리에 제일 발바닥에 집중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하는 행선은 그렇게 하는 게 원리고 그런데 처음에 초심자 때는 행선 잘 안 돼요 걸으면서 서 날라 해도 잘 안 되고 설거지 하면서 서 날라 해도 잘 안 되고 처음에 제일 좌선으로 우선 틀을 잡고 그다음에 차차 행선을 하든 뭐라든 해나가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아주 많이 선을 통해서 뭘 득도하겠다고까지 안 가면 그냥 하루 한 20분 내지 길면 하루 한 시간 정도 꾸준히 좌선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 챙김 명상 내지는 윗바사나 명상 내지는 호흡 명상 하는 거 도움되고 그다음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도움이 되고 자서전쓰기 어마무시하게 도움되죠 자서전쓰기는 가족한테도 도움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되고 대중강련하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도움되죠 진짜 자기가 남들 앞에 나서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게 앞에 이야기했던 이거 이거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상담의 기반과 기술, 경청의 중요성, 저의 상담 철학, 저의 상담 방법 이거는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상담자가 되는 방법 해서 용어 설명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